예 여러분 별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나트라스 지금 방금 동상 찍으려고 일부 했고 오직 테톤 자 보시면 여러분 앞쪽에는 괜찮은 뒤쪽이 이상했다 했잖아요 와 여러분 뒤쪽에 갈렸어요 보시면 이빨이 하나 둘 셋 쭉 갈렸죠 어 이쪽이 날카롭다가 날카롭다 날카롭다가 여기가 좀 뭉툭 하잖아요 여기서 드라락 소리가 나네요 그쵸 여기랑 여기랑 기가 나갔네요 같이 근데 이거 같이 판장판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요걸 돌려 볼까요 잠깐만 잡고 돌려 볼까요 여기도 갔나 같이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한쪽만 간다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럴 때 여기서 따닥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따닥 여기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따닥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빨 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정가운데 보세요 여기 이빨하고 여기 이빨하고 다르죠 여기 이빨하고 이에 갔네요 헐 이제 요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하기가 나오긴 나오네요 역시나 이유 없는 아니 땐 아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몰랐네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뜯기 전에는 몰랐네 진정 난 여기 갈린 거 보세요 야 나 몰랐네 인짜로 갈렸어요 옆으로 보세요 갈렸죠 야 야 이거 갈리네요 처음 봤을 때 갈리는 거예요 하여튼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애님 마음 아프겠지만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요거를 새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요거를 교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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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